전국의 방이 크고 작은 스피커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? 아미 여러분에게도 좋은 음악을 선물하기 위해 아미의 방에 스피커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스피커로 노래를 틀어놓으면 온방에 소리가 가득 차는 느낌이잖아요? 어느 순간 감정도 극대화가 되고요. 아미 여러분도 이 스피커로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면 어떨까요? 기분 좋을 때는 경쾌한 곡으로 기분을 업하고 우울한 날에는 밝은 업템포 곡으로 슬픈 감정을 날려버리거나 어둡고 느린 곡으로 감정을 더 깊고 솔직하게 맞이할 수도 있겠죠? 지금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는 이 스피커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나요? 요새 방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는 것도 매일 똑같고 가끔 무려한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아미 여러분들의 방에 어항을 하나 놓아보았습니다. 어항을 수초나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로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다른 분위기로 연출되더라고요. 어항 꾸미기를 하면서 아미 여러분이 방 안에 있을 때 조금 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 조용하지만 항상 꼬리를 열심히 움직이면서 다니는 활발한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. 이 친구를 저라고 생각하시고 말도 많이 걸어주고 밥도 많이 주고 예뻐해주세요.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란답니다.